SK가 1이지만 기아가 8이거든요 7구 쳤습니다 이현곤 유격수점에서 1루로 아웃됩니다 수비 호수비입니다 이현곤 2순위 풀카운트에서 7구째인데요 바깥쪽 잘 밀어쳤습니다 4스테대로 밀어쳤고 이현곤이 바운드도 아주 잘 맞췄고요 바로 노스텝으로 1루까지 던져서 아웃시킵니다 숨이게 되면 말리게 되거든요 5구 3젠당합니다 서서 삼진당하는 최정 오늘 3개째 삼진 잡고 있는 로페스 너무나도 완벽한 아주 꽉 차는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타격을 흘려도 할 수 없고 실은 또 원투펀치가 있었죠 삼진당합니다 6구째 헛수행하면서 삼진당하는 김재현 그러면 삼진 이번 이닝에도 2개를 잡는 로페스입니다